안녕하세요. 돼지좀음톰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톰이에요. 고고!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매주 월요일의 피그시티.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바로 쿠키런 킹덤을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 여기를 싹 밀어야 돼. 여기를 쫙 밀어가지고 밀고 올게요. 일단은 밀 수 있는 만큼 30분 동안 밀었습니다. 구워야 되는데 떡밥. 물고기 낚시 떡밥. 아침인데 왜 안 불타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오! 유전자 변이를 일으켰나? 이봐 봐요! 쟤 이상해요? 왜 안 불타지? 버그인가? 아침에도 아침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해골? 오! 도룸변이 차량 있다. 너 왜 안 불타고 있니? 뻔한다! 일단 물에 빠져봐. 아! 역시 크으으으... 돌연변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쿠키를 구울 수 있는 오븐을 만들 거거든요. 원래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잖아요. 오븐을 탈출한다. 하지만 오븐을 탈출해가지고 왕국을 만드는 것이요. 오븐을 까만색으로 하는 게 낫나? 하얀색이 나려나? 쿠키를 구워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키우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주황색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그냥 주황색으로 할지 아니면 용암으로 해도 될 것 같아 되게 용암 퍼오자 이거로 아 안돼 내 용암 내 용암 없어졌어 용암 푸는 게 타버렸네 용암이 용암에 녹아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나 여기를 파자 그래 그래 이렇게 하고 여기다 붓는 거야 아 용암을 다 못 채울 것 같긴 해 너무 많이 필요해 왜 움직지 됐다 됐어요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오븐에 불을 킨 거야 위에다가 다락문을 만들어줘야 되나 나무 다락문을 만들면 다락문? 다락문 어떻게 만들더라? 여섯 칸 그래 이렇게 아 안돼 아 아 조심해서 설치해 안 타네 괜찮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옵 진짜 진짜 그럴싸하지 않아요? 와 진짜 오픈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means 그러면은 비그구이 아아 아 비그구이 아아 부어진다 아아 부어진다 아 아 불 붙었다 뭐야 뭐에 붙은거야 얘네들은 안타잖아 이게 왜 왜 왜 불이나 여기가 쿠키를 만들어 준다고 치면 여기 쿠키 아 따 아 따 아 따 아니 왜 불 붙는거야 불 왜 붙는거야 콘크리트인데 이해가 안되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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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이거 좀 더 자연스러운게 없을까 모래를 하나 놔봐 이게 밀가루 반죽 같잖아요 반죽 아 설치가 안되네 어 반죽 같아 불 불 뭐냐고 불 왜 붙어 뭐지 왜 붙지 음 불은 왜 붙는거지 이상하네 앗 뜨거 이상해 이거 어떻게 하면은 불이 안붙게 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설치해보자 그렇지 아아 좋아좋아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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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 좀 떠가지고 이게 좀 별로네 딱 붙어서 사고 싶은데 똥 아닙니다 쿠키에요 여기서 탈출을 하는거야 쿠키가 쿠키가 탈출하면 용감한 쿠키 용가미 쿠키 용가미 쿠키가 여기서 탈출을 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듯한 느낌 그럴려면 다리가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되지 여기가 뒤로 뒤로 뻗어야 돼 그리고 앞다리는 아 좀 보고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아 달리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실력으로 실력이 모자라서 머리털 머리털 붙여주고 하하하하 눈이 파래 눈이 파란색이야 용감한 쿠키 눈을 파란색 하하하하 아 이게 뭐야 아 용감한 쿠키입니다 착한 친구들에게는 용감한 쿠키를 보여 단추 회별단추 크으 입 아니에요 와 용감한 쿠키 똑같애 좋아 이렇게 하고 사탕 막대기 와 와 완전 용감해 와 완전 용감해 부여 아 이게 뭐야 아 좀 더 잘 만들고 싶은데 자 봐봐요 똑같죠 약간 버튼 개수 틀린 것 빼고 아 입이 없구나 뭔가 이상한가 했더니 이게 없었어 잇따라죠 와 대박 완전 똑같아 크으 세상에 루스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옆에다 이제 딸기맛 쿠키 착한 사람들 눈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안 똑같아 보인다고 해서 나쁜 친구는 아니고요 더 착한 친구입니다 똑같아 보이면 더 착해 주고 싶으면은 똑같다고 하면 돼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만들기 힘드냐 옷을 만들어주고 머리 머리는 얘는 머리가 좀 뾰족해 원래 다 똥 그랬지만 얘는 좀 뾰족해 이렇게 하고 등에 사탕 아 등에 사탕을 얻고 있는데 와우 와우 완전 대박 똑같애 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 이상하다 손 넣지마 눈 얼굴 아 여기 얼굴 얼굴 아 눈을 눈을 어디다 달지? 눈을 달 수가 없는데 눈 여기다 달자 눈이 갈색이야 아 눈이 하얀색 하자 아 괴물인데 이거 눈이 눈이 갈색이잖아요 누구를 오우 세상이로 수가 이게 딸랑이 버튼 하얀색 있는데 달지마 달면 이상해 와우 똑같애 이건 진짜 똑같다 허어 거의 거의 99% 똑같애요 와 누가 봐도 딸기맛 누가 봐도 딸기맛 쿠키 아니라고요? 용감한 쿠키랑 딸기맛 쿠키 이거 잘 보이니까 침 흘리고 있는거 같네 침 흘리는거 아닌가 버튼이에요 설탕이에요 설탕 그거 케이크 개 케이크 개 귀여웠어 이건 잘 만들 수 있을거 같애 케이크 개는 먼저 네발로 걷는다고 치고 입을 항항항항항 하고 벌리고 있잖아 눈 달아줘야지 눈도 달렸었잖아 눈 어디다 달아줘 여기다 이렇게 이거는 개 오 진짜 똑같은데 이건 헉 이게 뭐야 얘는 케이크를 그 뭐지 왕관을 안 쓴 대신 눈이 양쪽으로 몰려 있구나 근데 전 이걸로 해가지고 좀 달라요 혓바닥 혓바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혓바닥 헥헥 혓바닥이 더 길어 튀어나와 있어 헥헥 임포스터 아닙니다 케이크 들게요 혓바닥 재수 그리고 버섯 버섯 버섯맛 쿠키 만들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 이거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었는데 독버섯은 약간 네모로 일체감있게 만들어볼게요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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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버섯 오 되게 고퀄리티로 만들어졌다 역시 진화에 만들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 아주 위에야 되는데 여기다가 눈을 어디다 달아주지 여기다 하면 되나 보라색 버섯 이렇게 입이 하얗네 입 안 달아줘도 돼 됐다 완전 똑같다 봐봐요 완전 똑같아요 이거는 진짜 똑같아 세상에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 버섯 버섯 나방 버섯 와 케이크 들깨부터 진화했다 이게 그 쿠키런 킹덤의 등급표거든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보는거에요 제일 좋은게 용사맛 쿠키라고 뭐지 버섯씨가 오네 칠리맛 아 이거 오븐브레이크잖아 죄송합니다 오븐브레이크였어? 이러면 어 오오오오오 괜찮네 오오오오 얘가 피그마쿠키 머리가 좀 큰거 같애 용감한 쿠키의 후계자점 뒤를 잇습니다 자 크리퍼마 쿠키 달려가다가 게이지가 꽉 차면은 터집니다 빵빵 괜찮은데? 괜찮은 아이디어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맞으면 맞춘거에요 그리고 갈색으로 아 너무 큰거 같은데 여기까지 하자 오 괜찮은데? 오 색탕받대기 오 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용감한 쿠키 눈 달아줄까? 아 이상한데 딸기맛 쿠키 근데 얘를 쿠리퍼마 쿠키라고 한다고 누가 쿠키라고 믿어줄까? 독보선맛 쿠키만 제일 그로사해 진화의 과정 먼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용감한 쿠키에요 절대 침을 흘리는게 아니에요 버튼이요 설탕 버튼이요 난 용감해 난 딸기 사탕이 좋아 딸기 사탕으로 봐줄래 쿠키랑킹덤에서 흉기로 쓰거든요 흉기 흉기 먹으라고 준걸 흉기로 써 그리고 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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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 케이크 들깨 파파사하 파사하 얘 돋궈서 던지는 애 얘는 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개 안 만들었잖아 얘는 크리퍼마 쿠키 먹으면 입에서 팡팡 터져 맛있겠다 와 완전 맛있겠다 합 반 잘라 먹고싶다 어몽어스 닮았어 여기가 이제 쿠키런 킹덤 쿠키런 킹덤이에요 아 괴물 좀비 얘 좀비맛 쿠키 만들 필요가 없어 좀비맛 쿠키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쿠키다 쿠키다 뜨겁다 하지만 좀비맛 쿠키는 쓰러져도 다시 살아납니다 풀업그레이드하면 9번 살아나나? 너의 힘을 보여줘 좀비맛 쿠키 좀비야 왜 안 들어오나 얘는 좀비맛 쿠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비였어요 이럴수가 돼지고기나 구워먹어야겠다 배고프다 돼지야 요렴 이거 아귀돼지인가? 다큰돼지야 다큰돼지야 가자 돼지야 바베큐 해먹으러 가자 바베큐 해먹으러 가자 나와 꿀꿀 꿀꿀 싫다 꿀꿀 이리와 바베큐야 넌 너 이제부터 바베큐야 꿀구리 바베큐 여기서 탁 탁 꿀꿀 너 앉으시냐 들어가 이제 요쪽으로 들어가면 쿠키런 왕국을 만들고 싶은데 근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으셨네요 재밌으셨습니다 그럼 안녕